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앞에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요. 같이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형상관리라는 말을 먼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단계별 산출물, 소스코드라든지 문서, 개발 이력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형상관리 또는 버전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환경 또는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형상관리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형상관리는 말 그대로 변경에 대한 통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개발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이력을 잘 관리를 해야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형상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제품 소프트웨어의 가시성에서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인 조망이나 인사이트가 결여되어서 장기적인 관리체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아래쪽에 쉽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문제를 발견하거나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한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네, 가시성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넘어가서 형상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체크아웃, 체크인 여러가지 쭉 있는데 항상 데이터가 넘겨졌다고 해서 복사가 됐다고 해서 또는 업로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모든 데이터는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항상 커밋 커밋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돼야지 트랜잭션처럼 완벽하게 적용이 됐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절차를 생각해 보시면 암기도 어려울 개념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일반적인 작업 단계별 버전 등록 절차는 이 Git이라는 형상관리 도구 중에 가장 대중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it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가지 단계별 버전 절차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형상관리 도구가 종류가 좀 많거든요. 일단은 형상관리 도구의 사례를 좀 볼게요. 이게 시험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형상관리를 기존의 개발도구에 단순히 포함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ALM의 형태로 발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ALM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전체 라이프사이클,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ITIL 기반의 ITSM 도입으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인 서비스 관점으로 형상관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많긴 하죠. ITIL, IT는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의 IT고요. IL이 중요하죠. IT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 또는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ITIL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ITSM은 여기 서비스 관리죠. SLA에 맞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SLA는 협의된 서비스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정리를 하자면 협의된 서비스 수준에 맞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ITSM인데 이 ITSM을 ITIL, IT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협의된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지금 형상관리 도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형상관리는 EAMS, PPM 등의 전사적 IT 거버넌스의 한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서 비즈니스 영속성을, 비즈니스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다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읽어보시면 정리가 안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상관리의 최종 목적, 사용 목적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변경 관리, 추가 버전 등의 관리 편의성, 편의성 상승, 생산성, 형상관리가 가능해진다. 최소의 비용으로 성능이 좋은 도구라도 사양이 미숙하다면 개발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 항상 똑같은 얘기죠. 장점은 항상 편의성,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단점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도구의 장단점은 이렇게 결을 같이 하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도구 사용 시 유의사항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난이도라든지 또는 오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리, 그런 것들을 소통을 잘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관리의 필요성 나와 있어요. 자,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긴 한데 버전에 대한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당연히 접근 못해야 되고요. 동시에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형상관리의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형별 특징이에요. 방식에 따른 유형이 있고요. 구분에 따른 유형이 있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이 예시도 마찬가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시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아래쪽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CVS, SV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우실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읽어보시고요.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암기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클리어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만, 더 많지만 여섯 개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형상관리 도구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형상관리 도구가 구분 또는 관리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